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지금보다 1년 낮추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다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일단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정책인 만큼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교육은 초등 입학이 1년 하향될 경우 곳곳에서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각 교원단체에서 성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3년 뒤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지금보다 1년 낮추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 방안을 내놓자마자 일주일도 채 안 돼 학부모와 교원단체 모두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이어지자 박순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걱정은 강원 교육의 여건입니다. 2025년 만 5세와 6세의 입학을 한꺼번에 할지, 또 분산할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함께 1학년이 될 경우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만 급증하는 초등 돌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원도는 대도시에 비해 초등 돌봄 환경이 훨씬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줄어든 교원도 걱정입니다.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에 따라 지난 2019학년도 272명이었던 초등 임용 규모는 2020학년도에 251명, 2021학년도에 164명, 2022학년도 103명 등 매년 급감하고 있고, 내년도 초등 선발 예정 인원은 93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초등교사 전체의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1학년이 갑자기 늘면 교사 1명당 학생 수가 급증해 교육의 질저하도 우려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정부가 안 그래도 예민한 교육 정책을 정교한 검토 없이 발표하면서 정부 신뢰 저하와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이유입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